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이번에 민노총 간부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이라던가 방첩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민노총이 파쇄 전문 업체를 불러가지고 내부 문서를 폐기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어가지고 증거인멸에 나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보면은 먼저 이번에 시민단체 신전대업 측에서는 국정원의 민노총 압수수색 과정에서 벌어진 민노총의 공모집행 방해 행위를 규탄하기 위해서 풍자라던가 고발 기자회견을 하던 도중에 민노총 측에서 문서 폐기 현장을 목격을 하고 이를 문제 삼았습니다. 실제로 신전대업 측에서 제공한 사진이라던가 뭐 이런 걸 보면은 민노총 사무실 앞에 문서 파쇄 전문 업체의 트럭이 멈춰 서 있고 민노총의 자료가 담긴 상자들이 트럭으로 옮겨지고 있는 장면이었으며 이에 대해서 신전대업 측에서는 명백하게 증거인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민노총 조합원의 일부를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혐의라던가 증거인멸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다가 고발을 했습니다. 물론 민노총 측에서는 증거인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작업을 다 마쳤기 때문에 1년에 비정기적으로 2, 3회 정도 실시하는 문서 파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을 했지만 시점이 누가 보더라도 좀 미묘하긴 하죠. 민노총이 현재 간첩제 관련해 가지고 압수수색을 당하고 방첩당국의 수사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도 추가로 압수수색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전문적인 업체를 불러서 문서를 갈아엎고 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좀 오해를 살만한 행동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연휴를 앞두고 또 이런 식으로 업체를 불러가지고 몰래 문서를 파쇄하다가 시민난체에 걸려서 이런 식으로 적발이 되는 것도 일처리를 참 오해사기 쉽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민노총 같은 경우에는 증거인멸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 2015년도 12월 달에 경찰이 서울도심폭력시위를 주도했던 혐의로 민노총 본부를 압수수색을 했을 때도 당시에 사무실에 컴퓨터가 한 50대 정도가 있었는데 46대에서 하드디스크가 분리되어가지고 사라진 상태여서 당시에도 증거인멸 논란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민노총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방첩당국의 수사에 대해서 이건 빨갱이 몰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민노총을 담그기 위해서 정부 당국이 지금 작업을 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난리를 쳤지만 본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야말로 굉장히 수상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편 이번에 국회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민노총 같은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대규모 재정을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가지고 정치권이라든가 국민들 일각에서는 아니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곳이 간첩질을 하는 것이 지금 말이 되는가 라는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국회 환노위 국민의힘의 이주환 의원실에 따르면 민노총은 2001년에서 2005년 민노총의 건물 구입비, 건립비, 임차료 등에 대해서 국고 지원을 요청을 했고 이 중에 일부가 실제로 정부 예산에 반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용부 같은 경우에는 2002년에서 2005년에 다섯 차례에 걸쳐가지고 조합원의 교육이라든가 정책 개발 사업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민노총 시설의 임차 용도로 무려 30억 원의 국고 보조금을 교부했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그 내역을 보면은 2002년도에 7억 2천 3백만 원 그리고 같은 해인 8월 달에 2억 4천 9백만 원 2005년도에도 5억 원씩 두 번 교부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전부 다 김대중하고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는데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현재 민노총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 본부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해준 노동자 복지관의 사무실을 두고 있고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민노총의 서울 지역 본부가 마포구에 있는 노동자 복지관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70억 원을 들여가지고 만든 시 소유의 건물이지만은 민노총 측에서는 위탁 형식이라는 명목으로 여기를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사실상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민노총 서울본부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만 끼에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6억 4,085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번에 국회로부터 이렇게 민노총이 정부로부터 대규모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니까 민노총 측에서는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은 현재 입주에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의 임대차 보증금 30억 원밖에 없다라고 반박을 했지만 민노총의 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30억 원이 누지 개이름도 아니고 이 정도의 돈을 지원을 받으면서 고마움을 전혀 못 느끼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며 솔직히 민노총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 도움이 되는 행동이라고는 개뿔도 하는 게 없는데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 먹으면서 국가에 항상 불만을 표시하고 국가 전복을 위해서 간부들이 간첩질인을 하고 있고 이런 걸 보고 있으면은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골 때리는 것 중에 하나는 민노총이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민노총의 독자성이라든가 자주성, 투쟁의 선명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돈은 정부로부터 받아 먹으면서 독자성이라든가 자주성을 강조한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것이고 본인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가치를 위해서 정부를 상대로 싸울 것이라면은 우선은 정부로부터 받아 먹고 있는 돈이나 먼저 좀 끊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이것이 상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노총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은 꼭 그런 사람들 같죠? 부모님한테 돈은 다 받아 먹으면서 자기는 독립을 하겠다 내 인생에 관섭하지 말아라 뭐 일단 개소리하는 인간들하고 별로 다를 게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독립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독립이죠. 그리고 한편 민노총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압수수색을 당하거나 간첩수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 부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일종의 음모론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압수수색 현장에 국가정보원 측의 요원들이 유니폼을 입고 밀고 들어왔다면서 이거는 보여주기를 위한 압수수색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18일에 국가정보원 요원들 같은 경우에는 민노총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가슴이라든가 등판에 하얀색으로 국가정보원이라는 글씨가 선명한 검은색 상의를 착용을 한 채 압수수색에 들어와가지고 눈길을 끌었고 이를 두고 민노총이라든가 좌파진영의 시민단체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조차도 이를 두고 보여주기식의 수사라고 비판을 했으며 국정원 직원들이 이런 식으로 신분을 노출하면서 공개적으로 수사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을 했고 윤석열 정권에서 공안정국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보여주기식의 수사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근데 이게 전문가라든가 국정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민노총이라든가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얘기는 진짜로 무식하거나 멍청한 얘기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법 집행 현장에서 수사관하고 일반인들이 막 뒤엉켜가지고 난리가 나고 특히나 이번에 민노총의 압수수색 현장에서 보여줬지만 압수수색을 받지 않으려고 막 뒤엉켜가지고 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유니폼을 착용하지 않는다면 또 수사관들의 얼굴이 언론에 생생하게 노출이 되는 보완성 취향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특히나 간첩이라든가 반국가사범을 체포하는 압수수색 현장에서는 신속하고 엄격하게 법을 집행을 하고 국민들의 신뢰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유니폼은 꼭 착용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으며 신속한 법 집행 현장에서 구분을 목적으로 유니폼을 착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과거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2016년도 5월달에 서울 동작구의 한 PC방에서 체포가 된 이른바 PC방 간첩이라고 불렸던 그 사건 때도 유니폼을 입은 국정원 직원들이 현장을 급습을 했었고 외국의 사례만 보더라도 미국의 FBI라든가 영국의 NCA 등도 이런 식으로 수색에 들어갈 때 유니폼을 착용을 하고 수사에 임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민노총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간첩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여론도 좋지 않으니까 온갖 거를 지금 다 핑계를 잡아가지고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별로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번 기회에 우리 국민들은 민노총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다 확인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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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